자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영입니다 제가 오늘 할 거는 섬란 제가 섬란을 두 시간 동안 써봤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총알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또 개발 해놓은 거 바로 이걸 할 겁니다 섬 아 근데 내 입으로 말하는 게 너무 부끄럽다 난사 섬광탄 구르기 난사 섬광탄 구르기 그 다음에 난사 북난사 입니다 그러니까 겨우 줄여서 말하면 난성 부 난 북난 이걸 제가 할 거고요 자 그럼 얼마나 좋은지 한번 써보도록 해봅시다 렛츠 고! 궁을 채워야 되거든요 석이 안 났지 오케이 안돼 궁을 쓰고 난사해서 써야 되지만 콘텐츠도 콘텐츠 치면 나도 게임을 이겨서 점수로 올라갈 거 아냐 궁은 다시 채울 수 있지마 내 점수는 다시 채우지 못해 나 비먹고 온다 비먹고 온다 했지 총알 먹고 간다 거론 안했는데 아 진짜 준비가 안 됐어 나 준비가 안 됐어 나 준비가 안 됐어 아직 섬광탄이 아직 없네 아 진짜 방금 무섭죠 매크리가 총알 이게 부족해요 아 너무 저렴하네 아 이제 췄다 췄다 갑니다 난사 구르기 섬례 확 아 아 야 자 난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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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자 구건 구건 간다 구르기 아 있는지깔 다 썼는데 0킬이야 지금이야 난사 통과 구르기 난사 내 인생에 걸림돌이야 덴지가 아 그 뭐지 솔져님 제가 그 매크리 개발한 홍보 있는데 보실래요 한번 잘 보세요 난사 통과자 구르기 난사 쭉 어때요 뭐 멋있어 너무 멋있어 자 제가 이제 콤보 쓸게요 마이크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입으로 넣는 딜이 거의 90%이기 때문에 오케이 갑니다 난사 통과 로기 난사 하아 하아 아 죽였다 짧죠 근데 오케이 님도 있음? 오케이 해보셈 전설 조준경 발성 서기한 날 서기한 날 서기한 날 님 트롤이? 아니 그가 트롤이잖아 아 나 나 진짜 눈물 때문에 방송 방송도 못하겠어 아 아 솔저님 그 혹시 그 솔저님이 알려주시는 콤보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실래요? 네 솔저 잡으라고요? 이 시간도 이 시간도 저기 공격까지 30초 아 나가서 죽지 말고 잘해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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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